안녕하세요 도구워치입니다. 전에 구입하였던 브라운의 디지털 시계를 기억하시나요? 2012년도 세계적인 디자인상 IF 어워드와 레드덧 어워드를 동시에 수상한 브라운의 BN0106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구입하고 싶었던 컬러가 실버였는데 당시 품절로 블랙 색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시계였기 때문에 그 후 얼마 있다가 결국 실버 컬러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은 그냥 재미없는 설명은 따로 안드리고 영상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실버 컬러가 스텐레스 스틸 특유의 메탈릭한 느낌이 훨씬 강하고 뭔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역시 이 모델은 실버 컬러가 답인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이 브라운이라는 뭔가 시계 비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거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블레이슬렛과 케이스 마감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좋아서 놀랬습니다. 총평입니다. 참으로 독특하고 레어한 시계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가서 구입하시구요. 호불호가 너무 강한 시계니까 다른 일반인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추천을 드리면 심할 정도로 구입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항상 지갑 사정을 먼저 고려해보시고 무리하시지 않는 범위에서 시계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